지난 2017년부터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연휴 기간 무료로 운영되던 미시령 터널이 이번 추석엔 유료로 운영됩니다. 강원도는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